이놈아 지금 잠이 와, 잠이? 저 약들은 회사 가서 다 해결하고 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누가 지금 이 약 때문에 이래, 이 자식아? 아니, 뭔데요? 왠 아가씨가 너랑 결혼하겠다고 찾아왔어, 이놈아? 야! 차 닮아! 어머! 으이구 이놈아, 으이구 이놈아! 다 단계로 끝나야지, 여자까지 웬 말이야, 이놈아! 대체 정신은 언제 차린데, 응? 은제, 저를 내, 은제! 왜 이래, 고모? 무슨 말인지 하나도 보더라도 있겠네. 아니, 요새, 대체 무슨 요새야? 니가 이제 내가 알아! 너랑 결혼할 사이라더라! 대체 어떤 뽀라이가 아침부터 삶을 돌게 만드는 거야. 아, 진짜! 으아! 야, 누구야, 대체, 어? 꼭 다 아침부터 남의 집에 쳐들어, 헛소리 짓고 있는 게. 결혼이래, 대체 어떤 미친... 저랑 아는 분 맞아? 너는? 안녕, 인제 일어난 모양이네. 아니, 너 정체가 뭐야, 스토커냐? 어? 스토커라니? 말이 심하구먼, 우리 사이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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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